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.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. 지금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왔어. 나는 자유로워졌다고 계속 생각하고 얘기를 해왔거든.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아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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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벗어난 거지. 아직이라기보다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. 그냥 평생. 왜냐하면 처음이었잖아. 그 처음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걸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. 미치겠다. 많이 힘들었죠. 근데 처음이잖아. 처음이었잖아. 내는 데를 알았겠냐고. 저런 말 해주는 사람 주위에 한 번도 없었을걸. 그러니까요. 민근 씨가 항상 덤덤하게 얘기해서 이렇게. 상처를 안으로 계속 눌러놓은 줄 몰랐어요. 그래서 표현도 잘 못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. 롤보 씨. 지금 눈 붕어됐어요. 꼴뚜기가 붕어 아니야. 아하하하하하하 호흡. 어. 그러다. 어라 어라 치윗카드 봐 뭔가 너무 마음에 쓰이는 거야 여기는 흉터 있는 거야? 아 뭐 나가지고 난 또 싸우셨는지 미치고받고 싸우다가 흉터를 안 한다고 했지 잘하지 내 딸이 잘했어 여리여리의 반대니까 반대라고 한 적이 없어? 나 반대라고 했어? 왜 그렇게...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던 거야 반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둘 다 귀엽다 귀여워 둘이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고